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5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AI 시대의 승자 TSMC와 SXL에 주목하라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요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의 놀라운 실적을 통해 AI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에 투자하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를 좀 보면 지금 현재 다우산업, 나스닥종합, S&P500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우산업 42,879.98포인트로 플러스 0.04% 상승 아스닥종합 18,533.27포인트로 플러스 1.04% 상승 S&P500 5,855.84포인트로 플러스 0.7% 상승 중에 있네요 그 외에 항생 제외하고는 리케이, 상해종업, 영군,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뷰 뉴스 헤드라인을 좀 보고 갈게요 우선 서학게임의 투자 목록서요 금비디아, 테슬라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타익실현을 하는 것 같고요 TSMC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유럽에 공장을 더 짓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달러 광세 속 증시 회복을 했고 환율 1,355.9원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S&P500 맵을 좀 살펴보자면 대다수 종목이 상승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23% 상승 애플 1.45% 상승 구글 1.17% 상승 베타 1.32% 상승 아마존 0.04% 상승 테슬라 0.79% 상승 엔비디아는 무려 3.22%나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AMD는 0.69% 하락 중에 있네요 마이크론도 1.03% 상승 중에 있고요 퓨어 앤 그리드 인덱스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주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리드 구간 탐욕 구간이었는데 익스트림 그리드로 역시 증가했습니다 77포인트 좀 더 보수적으로 현명하게 확신이 있는 그런 주식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과열된 상태인 거로 보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AI 시대 KSMC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고파일로 통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KSMC는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TSMC 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고요 오는 17일 발표할 3분기 단기 순위기 인공지능 칩 수요 급증으로 무려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노이터가 보고도를 했고요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을 둔 TSMC는 AI로 전환 흐름 덕분에 큰 수혜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SEG 스마트 이스티메이트 분석가 22명이 예측을 바탕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TSMC는 올 30일 마감된 3분기 동안 2,982억 대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92억... 아, 미국 돈이죠 92억 7천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단기 순위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단기 순위익이 2,110억 대만 달러를 크게 진짜 넘어선 거죠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는 TSMC입니다 그럼 TSMC 실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 그 전에 TSMC 관련해서 어... 차트,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지금 최고점을 2024년 10월 14일날 주봉상으로 찍었죠? 194달러 근데 지금 거의 194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번주가 양봉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제 여기를 양봉으로 뚫는다 정거점을요 그럼 새로운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은봉으로 마무리가 되고나 아니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는 이 돌파한 자리까지는 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한... 어... 스타트가 좋네요 1.08% 상승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자면 AI 반도체의 시장의 성장 AI 투자 확대 TSMC의 독점적 지위 강화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선 AI 반도체의 시장의 성장 관점에 보면 TSMC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행하기 위한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죠 TSMC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AI 반도체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AI 투자 확대 관점으로 보면 글로벌 IT 기업들은 AI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는 곧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TSMC의 독점적 지위 강화인데요 TSMC는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 독보적입니다 2위인 삼성전자도 엄청난 폭격차고요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이는 TSMC의 독점적인 지위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투자 기회라는 내용으로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 제 생각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R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투자하고 있는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테프죠 시장이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더 높은 수익 3배로 이렇게 상승하니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SXL 40불을 돌파했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상승률 3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태품이다 SXL이요 운영보수는 연 0.76% 연간 배당 수익률은 연 0.76% 그리고 시가총액은 123억 달러 정도 되고요 도입 중 탑10 보시면 IC 반도체 지수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 진짜 주옥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속해 있고요 SXL에 대해서 얼봉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보면은 2022년 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죠 74부를 찍고 무게장창 내려왔습니다 진짜 이때 몰빵 투자한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거의 자기의 자산이 소멸할 정도 눈녹듯이 녹은 거죠 절대 이때는 해당 SXL을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돛지도 나오고 돛지 위로 이렇게 양봉 이게 어떻게냐면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리고 상승 시그널 역산병이 나왔습니다 조정 시그널, 역산병 그리고 나서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뚫었죠 결국은 나 상승할 거야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돌판 자리까지 찍고 올라왔고 그 다음 좋은 양봉이 이렇게 떴죠 나 진짜 상승할 거야 라고 해서 직전 은봉을 저점에서 말아올려서 다 잡아먹는 양봉 그리고 양봉이 나왔고요 안 좋은 또 은봉이 나왔죠 그래서 직전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은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흑산병이 나왔죠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돛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돛지 위로 이렇게 양봉으로 쓴다면 지금 더 상승할 여력이 크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돛지 밑으로 은봉으로 이렇게 섰다면 하락 포지션으로 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돛지 위로 지금 양봉이 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양봉으로 돌파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양봉이 아닌 은봉으로 낀 부분으로 돌파한다면 가짜 돌파거든요 그래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전 여기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을 땐 이제 다시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는 기염을 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SI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 54도 되는데 아직은 여력이 있죠 가열된 구간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제가 SXL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진짜 귀에 옷이 박히도록 말씀드립니다 항상 시장 성장에 대한 노출이고요 SXL에 투자하면 RSI 반도체 시장 성장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분산 투자인데요 두 번째 다양한 반도체 기업이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메모리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시장이 상승할 때 3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물론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 떨어질 때 3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자기 자산이 눈녹듯이 1억이 천만원이 될 수 있고요 천만원이 백만원이 될 수 있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진짜 신중을 기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만의 관점으로 바로 본 SXL 투자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을 좋아하라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아직 초기 단계고 4차 산업혁명도 초기 단계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은요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투자하고 있고요 그럼 SXL의 투자 장점이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장에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베팅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 기회도 제공할 것을 보입니다 AI 관련 다양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이나 단점으로 좀 여겨지는데요 높은 변동성입니다 에버리지 ETF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겠죠 3배로 만약에 이때 샀다고 하면 3배로 높아지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자기 자산이 눈녹듯이 녹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파일러트 통해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무지개도 그려주고요 자동차, 자율주행차 진짜 어마무시한 기술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AI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고요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역시 높죠 SXL은 AI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부드립니다 진짜 SXL을 투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시고요 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도 아시고 목표에 맞는 투자 결정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